모르겠어요. 그냥 평균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곧잘 따라 하거나 예를 들면 기타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치고 다 그냥 특출나게 잘하는 거 없이 그냥 그냥 다 넘기더라고요. 뭐든지. 근데 이게 조금 어렸을 때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. 그냥 좀 삐뚤어질 뻔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에 관해서. 근데 지금은 그 고만고만하게 뭐 어떤 일이든 그 정도 하는 것도 내 능력이구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이거 만들 때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. 제가 대충 집에 있잖아요. 집에 있으면 뭐 보는 게 SNS나 아니면 TV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세상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 외에서 한 두 종류 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이 세상이.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.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스래요. 나머지가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만 이렇게 극단적인 게 아닌데. 되게 좀 그런 편한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.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.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. 온통 이 세상에는 잘나고 똑똑하고 화려한 사람들. 그 중 내 자리는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. 그래도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. 정말. 정말. 중요한 게 그것만은 아니겠지. 너와 나는 이대로도. 너와 나는 이걸로도. 충분해. 너와 나는 이대로도 충분해. 내. readily 순위엔 Kerry Burning기 던지 Petade 너무 뜨거웠냐 scatter 방금 imes onions Tur すごい 네가 닥